평범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은 적당한 꿈을 가지고 그럭저럭 유행수로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평범한 생각 때문이다. 그렇다. 성공의 가장 큰 장애는 꿈의 부재이다. 그게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 짓는 여러 요소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 소망하는 에너지의 강도 차이다. 내가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그 무엇을 간절히 바라야 한다. 소망이 이뤄졌을 때의 기쁨과 흥분을 상상해내지 못하고 성공의 모습을 그려내지 못하면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옳을 것이다. 사람들은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는 사람을 아주 경의에 찬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고 강인한 체력이 필요하고 자금도 필요하고 가족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과 장애를 이겨낼 수 있는 요소에는 많은 것이 있을 것이다. 기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그리고 어느 정도의 행운도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다. 에베레스트에 그리 올라가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에베레스트를 올라가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사람은 간절히 바랬던 것이다. 에베레스트를 정복했을 때의 기쁨과 감격을 상상했을 것이다.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상상하며 감격에 겨워했을 것이다. 이것이 성공의 핵심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상상으로 선명하게 그려낼 수 있는가? 만약에 추상적인 것이라면 구체적인 것으로 바꿔야 한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해서 나는 2년 안에 10억을 벌어서 그토록 바라던 집을 한 채 마련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을 데리고 이탈리아 로마를 여행하고 올 거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상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이라면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다 해서 나는 수능 만점을 받고 서울대 천문학과에 입학하고 졸업한 후에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망해야 한다. 여러분도 한 번 시험해보면 어느 말이 더 흥분되고 설레이게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간절히 바라고 생각했을 때 설레이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 그래야 에너지가 나온다. 성공의 길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있고 상상하며 그려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간절히 바라는 게 뭐야? 나는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이 속에 금은 보아가 숨어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원동력이 될 꿈인 것이다.